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의 여왁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선에게 주노니 곧 갱족속과 그리스족속과 간문족속과 핵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무리족속과 가난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설레이고 떨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일은 정말 상상만 해도 흥분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이 누린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근거로 이 복을 누렸나요?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행위나 어떤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해당한 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도마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할 때 이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이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짐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마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었다라는 이 창세기 15장 말씀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설레이는 말씀인데 실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는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14장에서 부강국 내나라와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소도망이 재물을 취하라 했을 때도 나에게 복주실부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창세기 14장에서 보았던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의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에게 자녀 곧 상속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내게 자녀가 없고 상속자가 없으니 곧 내게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 내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고 큰 민족을 주실 것이고 땅의 티끌과 같이 그 자손을 많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보여지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란을 떠난 지 10여 년이 다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과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그의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또 요동치고 또 믿음의 의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랜 시간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재정의 묶임이 풀어지기 위해서 또 건강이 회복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환경이 내 눈앞에 있는 것 보여질 때 막막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힌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운데도 어느 순간은 충만했다가 어느 순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큰 믿음이 부어졌다가도 두려움과 믿음의 의심과 답답함이 내 안에 확 들어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과 믿음의 의심들 또 답답한 문제들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진실하게 쏟아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장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가지 처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그려졌지만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그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15장에서 처음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된 첫 번째 기록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 의심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한 일입니다. 2절에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네 주여호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일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 이니이다. 언뜻 들으면 참 경건하지 않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이시고 내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말인가요?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반문하고 그 안에 있는 원망과 불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참 믿음 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믿음의 전진을 이루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일방적인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생각과 마음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자의 불가한 사람처럼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의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5장에 와서야 그 안에 있는 답답함의 문제 마음의 의심 또 두려움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비로소 온전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관계는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그때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마음을 다 열고서 찾아오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마음의 문을 꼭 닫고서 내 생각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한지 표현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의 그 초청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에 있는 의심과 답답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질문, 의심, 답답함을 다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면서도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내 손을 아래는 정도까지의 기도를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면의 문제를 정직하게 꺼내놓는 것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64장, 늘 기도하는 그 시간, 작사가인 윌포드 목사님,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으니 그에게 얼마나 마음의 답답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윌포드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찬송가 364장의 가사입니다. 1절에 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신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슬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털어놓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의 마음을 열라, 너의 문제를 내게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옆에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받으십니다. 제게는 기억되는 한 장면이 있는데 제가 주일 사역을 청년일 때 주일 봉사를 마치고 주일 한 사무실을 지나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한 예배당을 지나가고 있는데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서 어느 분이 찬송하나 주일 오후 시간에 성도들은 다 집에 돌아간 시간인데 누가 찬송하나, 누가 기도하나 하고 성전문을 여는데 한 중년의 남자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주일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서 성전에 홀로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눈물의 기도를 들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뿐만 아니라 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여러 번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배우기를, 믿음으로 배우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구나 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는 어릴 적부터 저에게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답답함이 있을 때 빈 성전에 찾아서 홀로 기도하고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잠시 앉아있는 그 시간 많은 것 아뢰지 않아도 많은 것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 소원을 아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는 자리임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나주셔서 내 질문, 내 의심, 내 두려움의 문제를 다 끌어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을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임할 때 의심이 임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거나 당장 상황을 바꿔주신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 가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보여주신 것이십니다. 너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게 뭐야?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현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또 약속을 하신다라고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변할지 안정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이루어지면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증표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음이 없어 그 증표를 달라할 때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염소 또 순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쪼개게 하시고 마주 대하여 놓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들게 하실 때 횃불이 쪼개진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짐승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아브라함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하는 계약법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관계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 라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언약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7절에 고개 사이를 지나는 횃불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면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이르겠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곧 증표가 되셔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증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보인다.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나요? 세상에 보면 세상의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우리 마음이 유동칠 때가 있는데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증표가 무엇인가요? 바로 성경이고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나요? 사람과의 약속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어떤 약속도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 다 변하게 되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답답함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이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또 그들을 살리는 너무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렇게 기도응답받은 것이 5만 변에 이른다. 많은 성도들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기도응답받은 그런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비결은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기도할 때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구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찾았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이 상황 가운데 내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찾다가 기도하다가 찾다가 기도하다가 아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어지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셔서 5만 번이라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평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시고 또 고아들의 먹이신 놀라운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면 곧 주저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휩쓰리고 요동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요동치고 휘말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하기를 포기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그 약속의 말씀에 기도하는 것으로 붙어인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가정을 향해서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자녀를 주실 것이고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막연하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400년이라는 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다 그리고 계십니다.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것을 오직 믿음으로 취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재정의 묶임을 부르시고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고 내 안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며 주시려 하나일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 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토로하며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2절의 기도는 2절의 아브라함의 고백은 의심의 고백 또 믿음 없는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을 첫 번째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너무나 놀라운 또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서의 두려움과 또 의심과 답답함의 문제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친밀함의 관계로 턱 나아가 인격적인 교제가 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 이름 한 번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말 의심의 말 하나님 그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품으시고 받으셔서 그의 의심도 풀어주시고 그의 답답함도 그의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그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풀어주신 것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주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에 닥치고 상황에 닥칠 때 답답하고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우리의 마음을 포장한 채 하나님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게 되길 원합니다. 의심이 찾아오면 주님께 묻고 답답함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 도저히 믿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고 두려움이 임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인격적인 교재로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그런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으니 여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6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또 땅을 주시고 또 400년간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이 이루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구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송치를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고 요동칠 때 하나님의 다른 거 붙잡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상황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길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향한 약속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되 하나님 복이 있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입술을 크게 벌려 주님 앞에 토로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하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